문화창조 시스템 구축방안 시스템 납품 내역 및 기능 목록 시스템 납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납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 필요한 시스템 여러 시스템이 들어가죠. 목록화 합니다. 목록화하고 납품 리스트를 작성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 들어간 시스템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 리스트하고 거기서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 사야될 부분 해서 정리를 하고 자체적으로는 개발이 어렵다 하면 외조, 아웃소칭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SI 업체인데 어플리케이션이 약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약하면 컨소시엄으로 어플리케이션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붙어서 같이 참여한다. 그래서 그 납품 리스트에 참여 업체까지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